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지호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는 수업 동영상입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보고 열공해서 시험에서 100점 맞아봐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학습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을 여섯 가지 잘 읽어보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슨 1. 다이알로그. 같이 선생님하고 내용을 공부해볼 건데 내용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뜻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이 들려줄 때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문장 단위로 들려주면 반드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좋겠죠. 자 시작합니다. Did you know that Chris will join our music club? Did you know that Chris will join our music club? 이렇게 따라하라는 얘기야? Yes. I can't wait to play with a great drummer like him. Me neither. Have you seen his UCC video on the Internet? How was it? It was fantastic. He is a popular Internet star these days. Really? That's great! I'm sure you'll be amazed by his drumming skills. Okay. I'll take a look at it after school. 자 의미하고 같이 해서 한번 따라해봤죠.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내용을 같이 선생님하고 볼까요? 자 에밀리가 얘기했지. Did you know that Chris will join our music club? Did you know that 뭐지? 뭐지? 뭐 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과거용이지? 여기 보면 Did. 과거용이잖아. 그렇지? 과거용이니까 알고 있었니? 자 대디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Yes! I can't wait to play with a great drummer like him. I can't wait to play. 자 이거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야? 뭐 직역하면 뭐 뭐에 뭐 뭐에 를 연주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이 말이니까 무슨 얘기다? 정말 연주하고 싶다. 이 말이 그렇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play입니다. To play. 자 요 형태를 잘 봐두세요. 자 뭐 뭐 하고 싶다 할 때 To 뒤에는 play 동사가 오지. 그런데 얘랑 똑같이 하면 요렇게 쓸 수 있지. I can't wait for playi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playing 이때는 ing가 들어가지. 자 그래서 왜? 이때 for는 전치사야. 그럼 이때 to는 뭘까? 그렇지? 이때 to play는 뭐예요? 그렇지? to 부정사지. 그래서 Yes, I can't wait to play with a great drummer like him. Me neither. 그러니까 이때 me neither는 뭐야? 우리나라 말을 하면 나도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me neither 같은 말 품위를 하면 같은 말 품위를 하면 I can't wait to play with a great drummer like him. I can't wait to play with a great drummer like him. either 이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can't 가 아니고 이게 긍정의 I can't.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 나도 역시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 either를 뭐로 바꿔야 돼? 그렇지? 이때는 to로 바꿔야 되겠지. 역시 할 때. 여기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정에 not can't 가 들어갔으니까 either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have you seen? 할 때 했죠. have you seen? have you seen? 뭐뭐를 본 적 있니? 이 말이지. 자, 이거는 뭐다? 그렇지? 현재 완료에 경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하나 중요한 것. 자, 현재 완료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have you 하고 you 하고 seen 사이에 뭐를 집어넣는다? 그렇지? ever 집어넣어야 되겠지. ever have you ever seen? 하면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have you ever seen? 본 적 이제까지 본 적 있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주면 you c c 뭐 줄인 말일까요? you c c user created contents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created 한 만든 내용 그 다음에 인터넷 할 때는 아이를 여기 인터넷 할 때 아이를 반드시 대문자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나는 그 훌륭한 사람이랑 같이 연주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 너 그 비디오 본 적 있니?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not yet not yet 아니 아직 없어 이 말이었지. 그러니까 이건 뭘 줄인 말이야? I have not 자, 같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따라해봐야 됩니다. have not seen his ucc video on the internet 그 다음에 끝에 뭐 들어가? 그렇지 yet 이 말이야. 이거를 여기서 yet 하고 그 다음에 not 이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나머지를 다 생략하고 남은 게 not yet 이 말이야. not yet 그래서 자, 이게 들어가서 I have not seen his ucc video on the internet yet. How was it? 자, 이때 is은 뭘까? it 이때 it이 가리키는 거는 how was it? 이때 it이 가리키는 거는 그렇지 ucc video 겠지 ucc video ucc video ucc video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인기 있는 popular 여기 보면 대중적인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평판이 좋은 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유의어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유의어를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유의어는 preferred 선호하는 좋아하는 well liked famous 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반댓말 이 단어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네 unknown 이 정도 단어들은 꼭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인기 있는 popular 한 famous 그는 famous 한 글자가 너무 붙어서 니네가 잘 못 알아보겠다. 자,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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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these days 뭐지? 그렇지 nowadays 요즘 really? 정말? that's great 와, 멋진걸 I'm sure I'm sure 할 때 sure 음 sure은 뭐, 뭐에 대해서 확신한다 sure 뒤에 주로 뭐가 생략된다? dash이 생략된다 I'm sure that you will be amazed by his drumming skills 할 때 Be amazed by 자, 요거 수동태지 그러면 능동태 형태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amazed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 능동태로 한번 얘는 지금 수동태야 수동태거든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 I am sure that his 해보세요 드라밍 드라밍 이건 반드시 드라밍 스킬 할 때 ing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is 드라밍 스킬 하면 이거는 어떻게?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드라밍 이 아니고 드라밍 스킬 드라밍 을 치는 기술 look at 본다 이 말이야 look at 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야 볼 거다 after school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볼 거다 이 말이에요 방과 후에 아시겠죠? 자, 오늘 요 내용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꼭 알아둬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던 학습 포인트 있지 요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요 수업 설명 자료를 요렇게 올려뒀습니다.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집에서 다시 한번 더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잘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수업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